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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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빈접시 오우 잘 먹네 남아프리카공항구에서 30대 여성이 쌍둥이 해놨는데 이게 인공수정이 아니라고요 외국적인 의료의 개입이 없이 자연 임신으로 열산둥이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조금씩 먹어 그게 여태까지 자연 임신이 기록이었는데 6명인 줄 알았답니다 애기가 초음파공사로 8명까지 발견이 되어서 8명인 줄 알고 나왔는데 의사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2명이 애기가 20대를 연애둥이들을 소풍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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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를 소풍의 소풍의 양념